오늘 저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 북한에 대한 정책, 한국 정부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무슨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정책을 맡고자 하여서 한국 정부 정책을 맡기고자, 국제 Lipo에서 한국 정부 정책을 맡기고자 한국 정부 정책과 한국 정부 정책을 맡기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질문하시나요? 제정은 한글자막을 소개하십시오 우선 제가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진에 빨간 곳 안에 있는 부분이 북한 부분입니다. 한반도의 북한 부분입니다. 남쪽은 전기가 불이 밝은 반면에 북쪽은 불빛이 없이 존재하지 않고 같이 보입니다. 남쪽은 전기가 불이 밝은 방향입니다. 남쪽은 전기가 불이 밝은 방향입니다. 남쪽은 전기가 불이 밝은 방향입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동력을 일제적으로 동력을 했지만 그때부터 70년간이 분달이 되었는데 그 70년간 분달의 결과가 이렇게 금방 낭독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을 유지해 공연동전권으로 인사 hill장은 공연동전 등으로 삼성대 여름입니다. 남쪽은 전기 사이로는 반전이 불이 정 Joint적으로 불이 밝은 방향입니다. 남쪽은 전기를 받은 방향으로서 위치한 방향입니다. 남쪽은 전기사로 인사 수입된 방향으로 설명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우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또 북한의 대남, 대외관계, 북한의 사전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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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0일에 북한 농담 장근 70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금년에 북한 농담 설비 내 70주년이고 또 김정은의 결탁형에 여러가지 여성들은 열심히 공개하고 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이 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0년이 일살되어 로제한 일살되었을 때 국토정보공사 한검 결합 생활 새로운 일을 유전해야 have 통역사 거의 김정은은 우선 자유의 통치기반, 유일 지배체제를 공모해하는 데에 아주 주안점을 보고 통치기반 공모하여 주요 경보석으로 최근에 아시다시피 공포통치, 자기가 임명했던 국방부장을 장사에 처형하는 공포통치를 통해서 김정은 우선 자유의 통치기반, 유일 지배체를 공모해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이 권력을 잡은 지난 3년 반 정도 동안에 70명에서 130명 정도의 고위 엘리트들이 처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우선 자유의 통치기반, 김정은 우선 자유의 통치기반, 유일 지배체를 공모하여 주요 경보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5번이나 교체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김정일에게 17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4명을 교체했습니다. 제 아버지 김정일은 47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5명을 교체했습니다. 제 아버지 김정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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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тво이 너무 많고 경제 발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시장 블랙마켓이 시장 반대보다 큰 특징입니다. 김정은은 경제 발전의 권력과 정당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정당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정당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유치 노력하고 경제 특별 구역, 스페셜의 관광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광선 went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 Richter 공연을 하여 이 세일에 업그레이드 인상과 동사의 을 지원을 flop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투자에 관광선을 통해 반전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해외 그루자 중동 지역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해외 그루자들을 많이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외 그루자가 약 6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을 많이 파견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전문의 사업을 이용해서 한국 해외 그루자, 중국, 중국, 중국 등의 한국 해외 그루자들을 많이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계속 받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utlренalıl 세대회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 곳의ok sociedadeeu의 강한 국제적 산업화에 따라서 사과하уй Doesnat ne킬 수 incomplete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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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生活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이유는 중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는 약화되는 원인도 있구요. 그 다음에 가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력난이라던지 이런 인프라가 좀 더 어려워지기는 하고 특히 석탄가기, 철광석가기 반 이상 떨어져서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이 축소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통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는 중국의 경제는 한국의 경제는, 이 경제는 정말 많은 것이 좋았고, 그리고 또는 문제나는 비율이 높은 경제와 경제입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매우 폐쇄적인 상황이고 최근에는 외부의 문학 정보인 것이죠. 그 다음에 변화의 조직도 있다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는 북한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대회에서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패션이라든지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도 평강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의 부인, 이슬송이랑 김정은의 부인이 그런 새로운 스타일, 패션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남성과 한국의 아름다운 asthma, 한국의 K-pop,ệnhague, 한국의 한국의 사장단을 통해 정확하게 한국에는 지금 한국의 고어컨는 한국 한국인공예계에 나오는аков, 특히 한국인공예계에는 고كل 초코밍이 있는 것 같은 내일러에 삼성한을 먹고 싶은데, 한국 한국인공예계에 라는 거ju, 한국인공예계에 나오고 싶은데, 한국인공예계에form을 들여야 합니다. 평양 지역과 기타 지역 간의 차이가, 격차가 커지고 있고 또 평양 위해서도 빈부 격차가, 어느 가지 사람인가가 안 가르치다, 빈부 격차가 커지는 것도 있어 어떤 새로운 변화에 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이 부분은 지금 한국 문제는 못 찾는데, 아침이 되잖아요. 이렇게, para los que estudiamos, analizamos problemas o asuntos de Corea, el interés es ciertos pequeños cambios que vemos en Corea del Norte va a hacer a largo plazo o no lo va a hacer. 지금 보이는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2019년 연상과학술한 authenticity 이 사진은 동사람들 한 권력을 ocurri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연이 잊지 않는 다 escri입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의 사건이 한 권력을 저장했고 이번 연상과학술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전화의 경우의 방역을 보여주고 이곳은 새로운 ICBM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ICBM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한 14도 정도 이상을 선거 같은데요. 이런 과도한 차원을 낭비한 후유증에 맞고 경제사장 안파라든지 주민불망 고조든지 그런 위험제 분양을 과도한 것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은 어떤 상황이 있고 다양한 certo 인심리 탄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będ academically 압관들과 한국은 한국은 한국의 공간에 맞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효과 음식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권한 인권 문제, 최근에 사이버 공개 문제, 그리고 여타 도반,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고립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고립을 지켜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고립으로 인권을 고립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고립으로 인권한 인권을 고립을 수있어. 국제사회의 제재를 고립, 제가 위한 인권을 고립으로 인권 have 구 assessing 사이버 공개. 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또한 시절 개설인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고립으로 인권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고립하러 갈 수 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은 전국은 작년에 시작한 것에 대한 국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외교적 위치를 발화를 했다. 한국의 현상은 지금 현재 한국의 현상은 한국의 현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일본과의 낙지자는 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교수자 문제에 관한 Technology. Ich residuekan 시화의 관계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마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2년 이상 핵문제에 의해서 강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중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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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없었습니다. 영국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유 cardsκ 사는 것이죠. 사실 김정은 정권을 잡은 이유는 중국과 북한 간에 매우 생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북한의 비역화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핵개발을 이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반발을 해서 관계가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화가 안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니 아름다운 한국의 대화는 한국의 대화가 안될 수 있는 대화가 안될 수 있는 강남이 한국의 대화가 안될 수 있는 강남이 또한 중국이 과거와 달리 한국을 먼저 지진 빈 국가 조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북한에 오셔서 그간에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6번을 하는 동안에 지진 빈 국가 조석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방문도 안 했고 학문도 안 했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한 데 대해서 또한 불만을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원인으로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한 이륙믈을 국민의힘을 입장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관계는 중국의 관계가 아예 여러 가지 구매한 도움이 hicimos 한국을 마찬가지로 또한 리가 도움이 되어 있으니깐 다른 외의 관계가 그녀는 여러 가지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은 비핵한 문제에 박관 입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어떤 한반도 정책을 연결할 수 있을지 일단 관심이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만itan한, 한국의 미지원을 사용하며, 이것은 이 시각 세계의 범이술입니다. 한국의 성장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사업을 위한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이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것에 의식이긴 하지만 전환 목표가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가 매우 부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봉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발한 내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만들어낸 대로 있는 기관위입니다. 관련이cely 많은 대표적인ganodories과 관련이 있기를 기록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단계로 인권과 국제자재단의 발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해 고립하는 국제적인 재학단이 다른 기관위입니다. 또한 이 압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압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압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에 UN Commission of Inc. COI report 중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상세하게 UN 보고되었고 또 작년 3월에 UN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UN 총회에서 이 결의를 채택했고 UN 앞머리에서 또 정식 의제로 채택되는 북한 인권 문제가 아주 국제사회에서 부각이 됐었습니다. 오후 7일 créer 압도이까지. 마이고 뉴욕 Eylov Jesus NASA bites 그중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북한이 입건 상황은 국제검사재판소에 배부할 수 있다, 배부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 해당은 국제검사재판소에서 일정한 경우는 국제검사소에서의 고전으로 반응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당은 국제검사지자와 국제검사실는 국제검사에서의 대부분의 황수사라 피해가 합니다. 이 국제검사에 대한 외부는 국제검사소에 대한 조직을 제외한 기회에 대한 조직을 의하게 만들어내며 국제검사소에서의 고려한 청약 dow 전공사소에서의 자동차단을 내át는 국제검사고에 대한 수의 짐의 정책을 제외한다는 이다. 그리고 한국국을 이룰 강의에 대해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국이 얼마나 상관없는 것인지 계속 있는 한국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전기구는 논문입니다. 그럼 한국국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한번 말씀해주세요. 한 달 몇 년에 대해 이야기 이야기해주게 copper 나와디가 있습니다. 뒤엔지에 센터가 등에서 한반도의 전쟁력이 불가능하고 긴장감에 아주 좁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오히려 그 위기가 남북한의 고위급 접촉 중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인사를 받아보면까지 다른 영향으로 동일하게 지배해 고민이 있어서 이번 달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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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한국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추구하는 그런 경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하고 긴장을 구조시키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서 양보를 듣고 다시 또 도발을 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는 게 시익이 한반도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신뢰를 해서 회복하고 그래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발전하게 됐다는 건데요. 지난 8월 위기 때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확고한 도발을 위해서 확고한 대응을 했고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분의 일은 8월 25일 8일을 이동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 marijuana. 한국의 한국에 going Kreед's list에 어떤 예약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를 기대стве suchTRometer 한국이 następ fish업 오려구하고 싶으 colleagues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시각에 대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3월에 박 대통령이 동독에 드레스덴을 방문했을 때 연설을 통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동독에 드레스덴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동독에 드레스덴을 방문했을 때 문제를 해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동독에 드레스덴을 방문했을 때 문제를 해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동독에 드레스덴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이저님을KI behavi् 박 대통령이 동독에 드레스덴 inviting 명세 WEBS.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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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인 제안을 위해서 북한은 남한이 자기들을 흡수 통해는 그런 기도가, 그런 텍스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 한국으로서 한국은 한국의 지급을 양해 discrep Ciao! 한국은 한국으로서 한국의 지급을 통해서 한국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사업에 따라서 유리한 사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북한국란치에서 총미래에서 최대 장애인군 북한의 연구조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21세계대로 엑셀룸을 한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현재까지 한 세 차례 엑셀룸을 한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 예상자들은 남부가 최근에 를 Instant대로 엑셀룸을 한 수 주방에서 유일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앞으로도 다음 주에 all rights 김정일은 핵 문제에 대해서 핵 문제를 리고세이션 할 수 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정은은 자기 북한이 핵 보유군이다 하는 그런 헌법에 명시를 해서 핵 규모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의 전자에 대해, 김정일이의 전자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아야야 할 수 있지요? 그 관계자의 전자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그 관계자의 전자에 대해 취지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자의 전자에 대해 대체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통보를 개정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는 핵과 경제, 경쟁 논산, 이겨를 같이 추구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자기들이 기본 정책을 주신하고 있습니다. 보컴도 업로그 무조건이 compliqué 주전자에서 국제적기획이 교정지원에 따라 dobbing 경제적기획에 따라 streets 지난 6절 개당 1812년, 10년 전 개최한 곡이 그러므로 북한의 비협화 대화는 계속 거부하면서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가 계속 큰 무려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대학무대학 관점에서 한국어대학 관점에서 일하여 한국어대학 관점에서 일하여 어느 시각에 대해서 그 시각 홈세학관은 첫 번째는 SLBM, 잠수함, 발사, 유로탄, 폴리스 미사일, 수중시험, 발사시험도 하는 등 계속 이런 핵능력을, 핵물질을 계속 축적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핵탄도 핵을 소형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핵도를 계속해서 이룬이 계속해서 이룬이 계속되어 있는 방향이 있다며 특히, 지난 15일 날,폴리스 미사일을에서 시작하고 있는 분야의 핵assism은 혁신과 영어로탄, 폴리스 미사일을 시작한 것보다도 유지한 것과enta 유 Fahrul resist은 미실들이 그것을 통해 온셉은 다양한 기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미 kosong을 잘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끼리ía는 미션을 사용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karena itu bagian juro untuk menjelaskan pah失anian w한ые memiliki bawang w мар Object Term Mister bagian miliki malus miliki malus maka indah wangปuking sering itu 그래서 유엔의 안보리 결의에 명백하게 이걸 할 수 없다, 금지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이 이런 위성발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조사에 큰 우려가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중국, 특히 중국이라든지 주민국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따라서 다행히 이번 지난 10월 10일에 이런 위성발사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 한국국제사회가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국국제사회가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사회가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국국제사회가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국제사회가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영사 때 이걸 로켓을 발사했다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자기한테 이미지가 타격이 아주 크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가 많아서 당황하셨습니다. 그간에 자기들이 공헌함도를 보여줬을 때, 금년 내라든지 앞으로 우체 defense 시점을 선택해서 발사할 가능성은 유전히 계속 있는 거죠. 저의 그 시점을 선택해서 발사할 가능성은 유전히 계속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발사하게 되면 국제사위가 기존의 유엔 암보리 결의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한국은행 공유사에 대한 구조 행위에 대한 경쟁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공유사에 대한 구조 행위에 대한 구조 행위에 대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은 다른 문제를 진행하는데, 이란 도발이 있게 되면 그간에 지금 한반도 주변에 안정이 큰 손상을 입을 거고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진행해 나가는 모멘토미에 관련된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을 제가 크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런 강력한 경고를 사전에 강력한 경고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장그리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에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강력하게 채택을 하는 것이 북한에 계속 도발을 막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논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재발복을 계속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Krauts flog적을 Sciences Mueller 하자면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잠깐 말씀해주세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방식은 하나님을 통합한 수요일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국제적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보고하는 가운데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당당한 압박을 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게 특히 유엔의 안보리의 제재 그리고 양자 각국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류나 보수나 각국의 자발적인 양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국제적을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ấc 여기라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인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통해서들이 어쩌지burger 것입니다. 미국으로 인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을 하고 사유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인지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 것과 같은 사이에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역량을 위한 다양한 실행을 해야 HAVE 국가의 경제 이라든지, 북한의 자유의 미래가 한국국이 대화에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도움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연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국이 대응을 해 주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의 대응을 제한한 그의 대응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국이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 한국국이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이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박 대통령이 10월, 16일 워싱턴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다만국에 북한 이런 문제에 대한 공동성장을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과 경제 개발이라는 두 가지 경제 노선을 성공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한 대화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한 법을 바꿔서 대화에 sanctuary가 가지고 위치된 그리고 일관된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해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사실 지난 최근 그 가지 안고리 비상 비상 비상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계속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을 계속해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Polish 국제사회의 논란이 대한민국 서울에 가 있는지 정말 굉장합니다. nag interess된 최고К fewutes 일자今年과 맞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박근혜 dijo el discurso hace unas semanas en las Naciones Unidas.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